신우 조보인 yesDREAM! 안녕하세요 NC DREAM입니다! 태국 씨의 여러분들 저희가 여러분들께 아주 놀랄만한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다들 준비하셨나요? 바로 저희의 네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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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1일 일요일,12월,2일 월요일 여러분들을 만나러 갑니다 오우! 네, 여러분들과 처음 만나는 만큼 저희도 무척이나 설레고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기다리신 만큼 아주 뜨겁고 여러분들의 심장을 암흥시켜드릴 만한 아주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모두 한국에서 왔나요. 저간화컵! 지금까지 NCT DREAM이었습니다. 수업원의 NCT! 복음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